매영, 은석이 알죠? 은석이? 그럼 알지. 근데 왜? 그게 사실이에요. 은석이가 매영 아들이에요? 누구한테 들었니? 누나한테요. 사실 아니죠, 매영? 아니, 사실이요. 정말요? 어떻게 은석이가 매영 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이 고모하고 매영이 전부터 알던 사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 성민이 네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이야. 혹시 여태 우리 가족들을 속인 거예요? 나도 은석이가 내 아들이란 걸 얼마 전에 알았어. 예지 엄마나 가족들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 성민이가 친엄마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된 거랑 비슷해. 은석이가 내 아들이란 걸 알았더라도 너희 누나나 예지 상처받지 않게 더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달라질 거 없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은석이 친엄마가 누구예요? 그건 아직 말해줄 수가 없다. 미안해. 손 Disease 고맙습니다. 사랑해. 당신이uce